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평가원 해설강의 외에 총평을 찍어보았습니다. 9월 평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남은 기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답률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답률 1위가 19번 가계도 문제인데 현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현역은 가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근데 누누이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평가원의 출제 기준은 가계도의 난이도를 계속 쉽게 내고 있어. 절대로 수능장에서는 가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계도 절대 어렵게 안 나옵니다. 물론 어렵다라는 것이 상대적 난이도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길. 그 다음 오답률 2위의 경우에는 작년 6평, 9평이나 수능에서는 다인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6평, 9평에는 다인자를 계속 내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을 오랜만에 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다인자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잖아. 혹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수능에. 근데 이미 많은 사설에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에 대해서 연습용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해요. 그리고 올해 6평에 다인자를 돌연변이로 냈고 이번 9평에는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을 냈잖아. 근데 과거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은 단일인자를 불완전원선으로 냈잖아. 이번에 이제 완전원선으로 냈거든. 케이스는 그냥 바꿔본 거야. 그래서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다인자의 유형들 여러분들도 고민해보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다인자가 가계도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 대신에 과거에도 가계도 형식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단일인자와 다인자를 함께 가계도에 낼 수 있다고. 연관으로 낼지 독립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다인자의 유전이 항상 상염색체 유전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X염색체 유전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다인자를 과거에 수능에 이미 두 개를 낸 적 있거든 한 문제. 그때는 독립으로 냈었어. 다인자 두 개를 연관을 시킬 수 있겠지. 다양한 시도를 어쨌든 평가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은 기간에 그러한 훈련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이널을 대비해서 6구 평가원 그리고 EBS 신유형 분석 변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이널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 이제 파이널 강자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최종 마무리할 때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위 5단율 3위가 이제 8번인데 이 8번 문제를 만나고 일부 친구들이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개념 강자든 최근의 강자라면 로직엔제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1, 2개년 내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핫해졌다고. 실제 이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9월 평가원 8번 문항 기억선지에 출제가 됐거든 이미. 그래서 이거는 지엽이라고 볼 수는 없어 사실은. 이미 기출이 된 거기 때문에. 작년 9평 똑같이 8번 자리네. 작년 9평 8번에 척수신경이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올해 개념 강자 그리고 올해 로직엔제에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는 좀 치사하긴 하지만 몇 쌍이냐까지 물어봤다고. 근데 이거는 수능에서 나왔으면 이것 때문에 틀린 친구들은 상당히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지만 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그냥 외워주면 돼. 어쨌든 모의고사로서의 역할은 그런 거니까. 수능에서 안 나온 걸 수능에서 갑자기 처음 나와가지고 몇 쌍을 물어봐가지고 실수로 틀리면 그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데 모의고사에 나와서 혹여 이것 때문에 틀렸다면 외우면 돼요.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단순한 게 말고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제대로 한 번쯤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개념 강자와 로직엔제에서 제가 정리해 드렸던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위호도합률 4위는 작년 9평에도 이제 2형접합의 확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9평은 적어도 몇 가지에 대해 2형접합의 확률 그때도 이제 16분의 5를 냈거든. 그래서 분모 16을 갖고 독립연간을 직관적으로 딱 잡아낼 수 있었듯이 이때도 지금 16분의 3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6에 착안을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결정을 하면 모두 독립인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위호합률 4위이긴 한데 이 부분도 현역들이 아직 연습이 덜 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올해 6평, 9평, 작년 6평, 9평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6평, 9평 같은 경우에 이 확률에 대한 수학적 계산이 좀 쉽게 나오고 있어. 근데 학생들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인 거지. 근데 수능은 절대 그렇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그래서 맨델교부의 확률 계산에 기본부터 고난도까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줘야 돼.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맨델교부의 쪽에 확률 계산을 되게 버라이티하게 기본부터 고난도까지 정리한 책이 있던데. 혹시 여러분들은 알아요? 내가 네이블 하기가 좀 그러네. 자분기. 자분기 교재 맨델교부의 확률 계산을 버라이티하게 가능한 것들을 현실 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담아놨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상위호합률 5위는 도렌베리 문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포수가 3개밖에 안 돼서 기본 논리만 잘 잡혀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 큰 지장이 없거든. 그리고 항상 현역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현역들은 아직도 문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해석한 다음에 보기로 내려가는 습성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평소에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시험장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풀이 초반이 맞는 방향으로 잡혔다 하면 보기를 빨리 봐야 돼. 보기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한 4, 50%만 해석이 돼도 답은 나오거든. 어쨌든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보기 선지에서 힌트를 많이 줘. 그걸 갖고 역으로 추론하면 다소 방향이 헷갈리게 잡은 친구들도 힌트를 잡아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여전히 자료를 충분히 해석하고 보기로 내려간다면 아 이 방식을 조금 바꿔보자. 어느 정도 문제풀의 방향이 맞게 잡았다 하면 선지를 봐가면서 자료 해석을 병행해 보라는 거지. 시간을 지금 단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막전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경과 시간을 T1, T2, T3, T4로 4개를 준 거지. 동일한 지점에서 막전의들을 제시한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존의 기출 문제만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도 풀 수 있는 수준이라 여기서 뭔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기는 좀 쉽지는 않아. 기본기가 약하면 틀릴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잡혀있으면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인 거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막전의 계산 같은 걸 항상 현역들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다양한 많은 사설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만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정복을 할 수 있어요. 수능에서는 막전의를 극악무도하게 어렵게 내진 않으니까. 사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함께 했었던 컨텐츠 중에 만점 시퀀스 그리고 로직 앤제 그리고 러셀 모의고사 선생님 모의고사 철투철미 시즌1,2 그리고 또 파이널까지 충분히 그 문제만으로도 커버가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일부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야.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완성을 꼭 풀어야 하나요? 그럼 풀고 싶지 않다. 또는 풀만한 여력이 안 된다. 제발 안 풀어도 된다라는 동의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1,4단안은 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2,3단안도 자분기와 로직 앤제 그리고 자분기의 로직 앤제 메인 교재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이널에도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제커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자분기, 로직 앤제 그리고 파이널 만이라도 충실하게 채화, 반복을 해주시면 EBS 연계교재를 다 풀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연계교재만 주목하지만 EBS 비연계교재도 의미가 있거든? 실제 작년 수능에 막전이 신유형 그래프 두 개 낸 건 연계교재에서 낸 게 아니야. 비연계교재는 7대 함정에서 낸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계교재까지를 다 섭렵하기 쉽지 않다면 제 메인 커리 개념은 당연히 들었을 테니까 자분기, 로직 앤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그리고 가능하다면 만점 시퀀스까지 이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비연계교재까지도 다 반영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답률 7위가 이게 50%짜리인데 사실 틀린 분들도 납득을 하기 쉽지 않을 거야. 선지 선택 비율을 보니까 근육, 섬유가 조직이라고 착각해서 틀린 거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따로 지적해 준다기보다는 한 번쯤 본인이 주요 문항 중킬러 킬러에 대해서만 계속하지 말고 수능장 가기 전에 꼭 한 번은 본인이 공부했던 개념서를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시길 바라요. 기본 문항에서 계속 실수나 또는 까먹어서 틀려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 마지막으로 잔소리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장 가기 전에 본인이 오래 공부했던 개념서를 꼭 한 번은 정독하고 갈 것. 파이널 때쯤이 되면 지엽적인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 지엽만 모아둔 책이 어디 없나요? 자료 없나요?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나한테는 지엽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지엽이 아닐 수 있거든. 지엽을 정리하고 싶으면 본인이 오래 공부했던 개념서 본인한테 가장 익숙해져 있고 본인이 열심히 정성을 들여 정리했던 그 개념서를 한 번만 정독하고 수능장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엽은 다 해결돼요. 그 다음 두 번째 6월 9월 평가원처럼 수학적 계산이 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은 어느 정도는 수학적 계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수학적 계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올해 6평 9평에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근육 계산 근데 이 근육 계산은 언제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 중에 하나거든. 근육 계산을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대비하냐면 올해 여러분들이 선생님 커리를 따라왔던 친구들이라면 개념세 있는 기출부터 복습을 하는 거야 그냥. 파이널 때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내가 올해 공부했던 문제들을 갈무리하고 반복하면서 체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로직 엔제 만점 시퀀스 선생님이 발행에 참여했던 러셀모고나 선생님 철철미 시리즈들 그런데 충분히 있습니다. 대비 충분히 가능해요. 근육 문제를 킬러로 내지는 않으니까 수능에서. 그리고 막전이 막전이 앞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혈액형 사람 수 계산 솔직히 얘기하면 최근 평가한 경향으로는 혈액형 사람 수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하지만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형 사람 수 계산을 대비는 해야 된다고요. 로직 엔제 만점 시퀀스 파이널 때 여러분들이 있는 최근 문제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잔소리할 건 바로 뭐냐 파이널 시기 때는 수능 직전에 수능 직전에 풀었던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수능장 가면. 사람이 기억이란 게 되게 취약해서 여러 번 반복한 것만 기억이 나는 거지 가장 최근에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바로 떠오르고 그런 건 아니거든. 사람이 기억이란 게 그래. 그래서 수능 직전까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수능 보기 한 1, 2점부터는 새로운 문제 푸는 양을 대폭 줄이고 내가 올 한 해 공부했던 것들 중에 의미 있다고 체크해놓거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반복 채화를 파이널 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새로운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 구평 이후에 본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막 혹사시킨다고 수면 시간을 3시간, 4시간을 줄여버려. 사람이 6시간 미만으로 자버리면 점점점 뇌의 활동이 떨어져. 신체적 기능도 떨어지고 그럼 그런 안 좋은 컨디션으로는 실력 발휘가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형식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위해서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총평이 너무 길겠다. 오늘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 수능장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실력 대로 정직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